남경필, 비밀결혼, 이혼, 재혼 사유? 남경필 전경기도지사가 10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. 남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난 4살 차이나는 신부와 오늘 결혼했다며 둘 다 아픈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에 빠졌다. 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, 신부는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의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. 그는 교회 원로 목사님 주례로 직계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며 20대인 세 아들들의 축하가 가장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. 그리고 제 아들들의 엄마와 신부 아들의 아빠가 마음으로 보내준 축하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. 남 전 지사는 가족들 외에는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도 알리지 못해 죄송스럽다.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. 남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부인이었던 이모 씨와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남 전 지사는 지난번에 따라서